영상 찍으면서 오늘 나온 거라서 이게 이제 천에 사십에 관리비 6만원 지상층 이 크기가 천에 사십으로는 많이 없어요 4m 30에 4m 30에 2m 30 이게 통통거린다고 해서 무조건 방음이 안 되는 게 아니고 시메트 하나 하고 그 합판도 되고 그렇게 많이 한다 하더라고요 예전에 쪼개기한 건물들은 방음 안 되고 그런 게 아직도 있긴 있어요 옆 근처 가면 근데 또 요즘에는 간혈을 더 넣는다고 그랬나 아무튼 건축하시려는지 그러더라고요 그래서 통통거린다고 요거면은 천에 사십 치고는 방이 많이 큽니다 선생님이 어떻게 느낄지는 모르겠지만 재생 목록 누르시면 가격대별로 방 다 정렬해 놨으니까 요거 보시고 시세에 참고하시면 되고요 그리고 저희가 사무실에 저랑 대표님이나 유튜브를 각각 운영하고 있어서 제껄 보신 분은 저한테 연락을 좀 주시기 바라겠습니다 여기까지 여기까지 다음 영상에서 만나요.